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대전이 9월 5일 대전시청에서 지역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규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018 대전 여성취업창업박람회가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청 1, 2, 3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박람회로 참가 대상은 취업 희망 여성, 창업 희망 여성,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 여성, 학생과 결혼 이주 여성 등입니다. 또한 이날 박람회장에서는 창업관, 창업지원관, 채용관, 취업지원관, 직업체험관 등 200여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실제 면접이 가능한 150여개 지역기업이 참여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여성은 2018년 대전여성취업창업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하거나 행사 당일 운영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시가 신속하고 정확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착수한 시민 모니터당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고 9월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